콩콩아 맘마 먹자 콩순아 그렇게 걸어다니면 엄마 정신없잖아 올 시간이 됐는데 왔다! 자, 왔나보다 콩순이 공주님 우와, 이모! 콩순아 어디 보자, 우리 콩순이 이모 알아보겠어? 네, 예쁜 이모! 콩순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정말요? 오늘라 힘들었지? 고생했다 여보, 당신도 고생했어요 이모, 이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콩순아, 우리 오랜만에 콩콩콩 한번 할까? 좋아 콩콩콩! 예! 아이고, 저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요 귀여운 강아지가 콩콩냥이구나 귀여워 아, 그런데 처제, 서울에 얼마동안 머무를 예정이야? 한 열일 정도야? 그렇게 짧게? 더 있다 가지 그것도 오래 있는 거예요 우와, 예쁘다 엄마, 아빠, 이모! 어? 짠! 저 이모처럼 예쁘죠? 아, 예쁘다! 이모 신발을 신으면 어떡해 처제랑 꼭 닮았는데? 그럼요, 콩순이랑 얼마나 잘 통하는데요 그치, 콩순이 공주님? 흐흐흐흐흐 이모가 우리 콩순이 선물 사왔지 짜잔! 우와, 내꺼 내꺼 우와, 내꺼 으흐흐흐흐흐 우리 콩콩이 것도 있지 흐흐흐흐흐흐흐흐 콩콩이 거 이모! 고맙습니다 이모, 우리 놀이터 가서 놀아요 얼른요 그럴까? 안 돼 너 아직 미술 숙제 안 했잖아 엄마, 이모랑 놀이터에 가면 안 돼요? 안 돼 엄마랑 약속했지 숙제 다 하고 놀기로 흠 야, 콩순이 그러게 미리미리 숙제를 했어야지 꽃그림 다섯 개를 언제 다 그려 응 콩순아 어? 콩순아 이모! 짜잔! 이모! 어서 신발 신어 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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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어? 일정이 그게 뭐니? 어? 왔으면 한 달은 있어야지 어? 그러게 말이야 하여튼 잘 왔어 그래! 왜요? 왜요? 어? 흐흐흐흐 누가 누가 하늘 높이 올라가나요 누가 누가 하하하 예쁘게 웃나요 랄라랄라 저 하늘이 가까워요 이모와 함께 있어 너무 신나요 콩순이와 함께 있어 너무 행복해 기분 좋아 가슴 콩다 콩콩콩콩 예 콩순이와 이모는 즐거운 친구 이모 장난꾸러기 콩순이 너도 우리는 닮았어요 콩순이 이모 예쁘게 웃는 모습 똑같아 그러게 삐삐 머리 찰랑찰랑 흔들어봐요 엉뚱 발랄 우리 이모 나는 좋아요 엉뚱 발랄 콩순이가 나도 좋아요 기분 좋아 가슴 콩다 콩콩콩 예 콩순이와 이모는 너무 닮았어 헬로 콩순이 헬로 이모 콩순이와 놀아요 이모와 놀아요 오늘 하루 특별한 날 오늘은 행복한 이모와 데이트 짠! 아 맛있어 세상에서 딸기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 그래 아이스크림은 딸기가 제일 맛있지 이모도요? 그럼 나도 세상에서 딸기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 이모랑 날마다 이렇게 놀고 싶다 이모도 노는 게 제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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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콩 예 숙제 안 한 걸 엄마가 아시면 둘 다 야단맞을 텐데 둘 다 손 똑바로 들어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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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말린다니까 일단 배고프니까 밥 먹자 우와 엄마가 이모 왔다고 이렇게 푸짐하게 차리셨네 자 맛있게 먹자 네 이모 빨리 오세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왜 무슨 전화인데 언니 나 내일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내일? 아니 어제 왔는데 내일 떠난다고? 죄송해요 급한 일이 좀 생겼어요 우리 콩순이랑 더 있고 싶은데 이모는 내일 가야해 이모 가지 마세요 우리랑 살아요 이모도 그러고 싶다 가지 마요 이모 흠 흠 흠 이모가 내일 떠난다니 아쉽겠다 흠 이모 가는 거 싫단 말이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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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살쿵 살쿵 흠 흠 흑 흑 흑 으아악 구두를 여기 숨겨놓으면 내일 이모가 못 가게 될 거야 와! 됐다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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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순이 일어났니? 엄마! 이모는요? 이모? 이모는 아까 떠났지 네? 이모가 갔다고요? 콩순이가 자고 있어서 인사 못하고 간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 응? 아! 이모 굳이 여기 있는데? 우리 콩순이가 이모 떠나는 게 섭섭했구나 이모! 왜? 엄마! 콩순이가 울면 이모가 마음 아파할 거야 콩순이가 울면 이모가 마음 아파할 거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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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순아! 이모! 콩순아! 콩순이 공주님! 이모! 이모, 금방 다시 올게 언제요? 50번만 자고 나면 이모랑 다시 만날 거야 정말요? 그럼, 약속 약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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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이가 어? 신발? 이게 여기 있었구나 콩순이 덕분에 찾았네 우리 콩콩콩 한번 할까? 좋아! 좋아! 콩콩콩! 예! 언니, 또 올게 그래, 조심해서 가 콩콩이도 잘 있어 잘 있어, 콩순이 공주님 안녕히 가세요, 이모 50번만 자고 만나요 그래, 그때 더 재밌게 놀자 다시 만날 때까지 이모 있자 네, 이모 어? 짠! 와! 이모! 콩콩콩! 흐흐흐흐 캔 흐흐흐 금방 온다고 했는데 아, 왔다! 저 왔어요! 헉! 언니! 형부! 헉! 어서 와! 처제, 오느라 힘들었지? 이모! 이쪽은 까를러스! 내가 얘기했지? 옳아! 안녕하세요! 까를러스입니다! 옳아!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오, 우리 콩순이 공주님 여기 있었네! 콩순아, 이모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요! 까를러스, 인사해요! 이쪽은 사랑하는 내 조카 콩순이! 어, 홀라! 콩순? 어, 안녕하세요! 이모랑 결혼할 까를러스 아저씨야! 오, 너무 예뻐! 콩순, 반가워? 네! 자, 일단 짐부터 풀어야지! 그래, 배고플 텐데 식사부터 합시다! 네! 우와, 이걸 다 준비한 거야? 까를러스가 갈비 좋아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많이 드세요! 오,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까를러스, 김치도 잘 먹고 한국 음식 아주 좋아해! 자, 이 갈비 먹어봐요! 오, 그라시아스! 자, 우리 콩순이 이거 좋아하지? 많이 먹어! 우와! 고맙습니다! 이모도 드세요! 이모는 우리 콩순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요! 흐흐흐흐흐! 아우! 오, 갈비! 정말 맛있어요! 흐흐흐흐흐! 치! 자, 이건 우리 콩순이 공주님을 위한 선물! 짠! 멕시코 전통 의상이랑 모자야! 흐흐흐! 판초랑 솜브레로라는 모잔데 까를러스가 콩순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고른 거야! 시! 콩순! 예뻐! 예뻐! 콩순아, 어때? 마음에 들어? 네, 고맙습니다 콩순아, 한번 입어보자 나중이요! 응? 나중에 입을게요 흐흐흐흐 흐흐흐 요, 콩순이! 사랑하는 이모가 오셨는데 왜 그러고 있어? 이제 아니야 응? 무슨 일 있었어? 이모는 이제 까를로스 아저씨밖에 몰라 까를로스? 아아, 멕시코에서 왔다는 이모 남자친구 말이야 얼굴도 우리랑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다 별로야! 맘에 안 들어! 흐흐흐흐흐 이모랑 결혼하면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데 뭐? 아니야! 가족 아니야! 으아, 응 하아, 우리 콩순이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던데 하아, 아직은 까를로스가 좀 낯설고 어색한가봐 자주보기도 힘든데 이번 기회에 둘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아, 그러게 아, 어? 이러면 어떨까? 어, 그러니까 다 같이 자아, 행운의 마스코트 콩순이부터 갑니다 우리 팀 파이팅! 씨, 콩순 파이팅! 파이팅! 우와, 거울이다! 오! 콩순 고! 최고! 자아, 이제 콩콩이 팀 차례입니다 우리 콩콩이 던지세요! 으흐흐흐흐흐흐흐 어? 육시다, 육! 우리 콩콩이 아주 잘했어요! 도, 개, 걸, 육! 우리도 잘하면 돼! 자아, 이번엔 까를로스! 오케이! 요! 오! 우리도 육시다, 육!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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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도 질 수 없지! 여보, 당신 차례예요! 파이팅! 응! 육 나와라! 아! 어머! 아기! 또 나왔네요! 하하하하! 우리가 이긴 거예요? 어? 우리가 앞서고 있어! 하하하하! 자, 던져! 와! 좋았어! 야! 어? 하하하하! 괜찮아! 괜찮아, 콩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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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우리가 간바레차로 앞서갑니다! 하하! 하하! 콩순이 차례! 콩순! 그래! 잘할 수 있어! 파이팅! 하하! 하하! 파이팅! 헥! 헥!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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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잘 던지면 승리는 우리의 것! 콩순아, 콩콩콩 기억하지? 네! 까를루스도 같이해요! 씨!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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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웃음! 으아! 휴! 으아! 뭐 나왔다! 우리 편이 이겼다! 이겼다! 까를로스 잘했어요 우리 콩순이도 예! 콩순 최고! 까를로스 아저씨도 잘했어요 축하합니다 이겼으니까 축하공연 어때? 응 맞아 까를로스 기타도 잘 친다면서 멋진 공연 부탁할게 진사람이 소원 들어주는 거 아닌가? 좋아요! 그럼 기대하세요 1, 2, 1, 2, 3, 4 물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이 항상 있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서로 맘이 척척 통해 우린 언제나 함께할 거야 야야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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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마음속에 간직할 거야 야야야 콩순이 이모 사랑해 땡아봉! 사랑콩순이! 예쁜 우리 이모! 귀여운 콩순! 친절한 까를로스 아저씨 처음엔 나설고 어색했지만 우리 모두 반갑게 인사해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정다운 친구가 될 수 있어 우리 다같이 즐겁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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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고맙습니다 근데 고맙습니다는 뭐라고 해요? 그라시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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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굿 오, 맛있어요! 그라시아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는 어떻게 말해요? 올라! 아, 올라! 헤어질 때 안녕, 잘 가 하는 말은 아디오스 아, 아디오스 이야, 우리 콩순이 멕시코 말도 엄청 잘하는데 다음에 이모랑 같이 멕시코에 여행가자 오, 정말요? 오, 까치, 까치! 네, 까르로스 아저씨도 같이 가요 약속? 약속? 아, 벌써 헤어져야 하다니 너무 아쉽다 어, 콩순아, 이리 와 우리 예쁜 콩순이 이모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나도 이모 사랑해요 어, 콩순? 까르로스 아저씨 아디오스 어, 콩순 우리 또 만나? 네 언니, 형부, 갈게요 어, 처제 잘 가 까르로스, 아디오스 아디오스, 모두 안녕 잠깐만요 어? 응? 저기요 우리 시, 시! 하하하하 안녕 안녕 아디오스 잘 가 안녕 잘 가 콩순아, 무슨 얘기 한 거야? 까르로스 아저씨랑 둘만의 비밀이에요 아, 아까 콩순이가 뭐라고 했어요? 오, 콩순 시크렛 아하하 하하 우리 이모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요 까르로스 아저씨도 이제 좋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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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 때가 됐는데 오, 오셨나보다 어 누구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엄마 누구에요 힘들긴 요녀석은 볼때마다 크는구나 공순아 안녕하세요 하라비 알아보겠어 네 이 녀석 이왕 오신거 며칠 쉬 쉬다 가세요 됐다 내일 김연간 막내딸 시 끝나면 바로 내려가야지 그래도요 에이 싫어 도시는 복잡하고 머리도 어지럽고 콩순아 네 헤헤헤 할아버지한테 와보렴 왜요 왜긴 할아버지가 부르시는데 아 됐다 오랜만에 봐서 낯선게지 하라비가 우리 콩순이 선물을 사 왔는데 말이다 선물이요 자 옙다 콩순이 선물 우와 우와 신난다 콩순아 감사합니다 헤어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응 놀아이 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하 알까누 할아버지 선물 정말 재밌다 컨슈아 아깐 할아버지 싫다며. 어? 내가 언제? 난 이제 할아버지 좋거든. 아이고. 거슨아. 어? 할아버지께서 맛있는 거 사주신다는데 같이 마트에 다녀올래? 마트요? 좋아요. 간식은 먹어도 먹어도 너무 좋아요. 근데 엄마는 맨날 못 먹게 해요. 간식 먹을 때마다 이빨 썩어. 몸이 안 좋아. 엄마는 진짜 잔소리 대장이에요. 몰랐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느려요. 느리긴. 엄청 빨리 걷고 있었구만. 어? 정말 느리게 걸으시네. 한 발, 두 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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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순아. 할아버지랑 같이 가야지. 하하. 느려요. 할아버지, 꼭 거북이 같아요. 하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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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라니. 이렇게 빠른 거북이가 어디 있다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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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른데. 할아버지, 같이 가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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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미는 공룡을 좋아하고, 송이는 공주 옷을 좋아해요. 저는 장난감도 좋지만. 짜잔. 사실 놀이터가 제일 좋아요. 응? 하하. 하하. 할아버지. 하하. 그래, 그래. 아이고. 여기가 콩순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라고. 네. 할아버지, 우리 뱅글뱅글 타요. 뱅글뱅글? 네. 흠. 할아버지, 우리 뱅글뱅글 타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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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너무 느려요. 흠. 흠. 빠르구만. 흠. 할아버지, 저 그만 탈래요. 흠. 그래? 아이고, 좀 쉬자꾸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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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끄럼틀 타요. 흠. 흠. 할아버지. 빨리요. 흠. 콩순아. 잠깐, 잠깐. 흠. 자. 흠. 사탕이다. 우리 이거 먹을 때까지 조금 쉴까? 흠. 흠. 나중에요. 할아버지. 빨리요. 흠. 흠. 할아버지, 빨리요. 흠. 빨리, 빨리, 빨리 신나게. 재밌게 놀아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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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거북이 같다 콩순이는 토끼 할아버지는 거북이 콩순이와 할아버지 토끼와 거북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느릿느릿 너무나 달라 아이고 빨리요 할아버지 그래 아이고 헤미야 난 좀 쉬어야겠다 네? 아 네 아버님 쉬세요 콩순아 할아버지 피곤하신데 좀 살살 놀지 그랬어 엄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느려서 못 놀았단 말이에요 콩순아 얘가 할아버지가 그 말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나도 속상하단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근데 할아버지도 최선 다하셨을 거야 어 누구지 안녕하세요 어 밤이랑 송이다 콩순아 놀이터 가자 그래 어 또 할아버지 때문에 못 놀았잖아요 알았어 대신 너무 오래 놀면 안 된다 네 가자 얘들아 우와 신났다 이 정도 속도는 돼야지 우와 하하하 너무 빨리빨리 아니야 더 더 빨리 빨리 알았어 공순아 뿅 천천히 가 그래 천천히 빨리 빨리 시간 없어 공순아 공순아 아파 네 다리 엄마 하하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콩순아 필요한 거 있음 하랍이 불러 금방 달려올 테니까 네 흐흐 그 참 그러게 빨리빨리 노래를 하더니 이젠 빨리 못 걸어서 어떡하냐 으흐 나 빨리 걸을 수 있거든 자 봐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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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휴 콩순아 놀자! 그래 그네 먼저 타자 어 아아 술래잡기부터 하자 콩순이 넌 어? 어 어 어 콩순아 아, 힘들어. 콩순아, 빨리 와. 왜 이렇게 느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릿느릿 걷는 게 어째 거북이 같다. 뭐? 거북이? 느려요, 할아버지. 꼭 거북이 같아요. 그렇구나. 할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신 건데. 난 그것도 모르고 심술만 부렸어. 할아버지도 빨리 하고 싶으셨을 거야. 요, 콩순이! 놀려서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사, 사과? 그거야! 할아버지! 아니, 콩순아. 왜 나와 있냐? 할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말이냐? 제가 할아버지 보고 느리다고 했잖아요. 할아버지도 빨리빨리 하고 싶으셨을 텐데.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래도요. 할아버지도록 거북이 같다고 해서 속상하셨죠? 콩순아, 느리다고 다 속상한 건 아니란다. 자, 봐라. 천천히 하늘을 보고 있으면 구름 흘러가는 것도 보이고, 저기 끝에 해님 떨어지는 것도 보이지 않니? 빠르게 살다 보면 다 못 보고 지나칠 것들이지. 느리게 걷다 보면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다 볼 수 있단다. 정말요? 아, 그럼. 우리 빨리빨리 말고 천천히 먹어요. 그러자꾸나, 천천히. 어머니 흫흫, 흫. 허허, 흫If. 자아. 어ten … 우와, 맛있겠다. 엄마, 케찹 드세요. 어후, 잠시만. 어, 어, 어. 떼어. 언제 다 먹었지? 콩순아, 케첩이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어머라이스에 케첩을 꼬불꼬불 뿌려야 하는데. 어떡하지? 콩콩이 깰 시간이라 마트에 갈 수도 없고. 마트 내가 가마. 엄마가요? 간 김에 우리 콩순이 간식도 사다 주고 말이야. 야호! 할머니 최고! 엄마, 어제 병원 진료받고 여기 오시는 것도 헷갈리셨으면서. 괜찮아. 설명해줘봐. 그럼, 아파트에서 나가 큰길 끼고 돌아서 걷다 보면 횡단보도가 나오는데요. 건너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 저기, 잠깐만. 큰길을 끼고 왼쪽? 아니요. 큰길 끼고 돌아서 횡단보도로. 됐어요. 너무 복잡해요. 어째 병원보다 복잡하누. 급한 거 아니니까 콩콩이 깨면 그때 제가 갈게요. 그럼, 그럴래? 엄마, 구름칠 간식은요? 저번에 사둔 과자 아직 남아있어, 콩순아. 네. 얘들아, 간식 먹고 해. 우와, 맛있겠다! 다시 생각해도 속상해. 응? 우리 할머니가 마트 가는 길을 몰라서 간식을 못 사다 주셨어. 진짜? 콩순이 너 속상했겠다. 응. 할머니는 여기 사시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실 거야. 맞아. 길을 잘 아셨으면 간식을 이만큼 사다 주셨을 텐데. 지도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지도? 그래, 그거야! 우리 동네 지도가 있으면 할머니가 마트도 병원도 쉽게 다녀오실 수 있지 않을까? 동네 지도? 좋은 생각이야, 콩순아. 우리 할머니를 위해 동네 지도를 만들자. 근데 뭘 그리지? 난 마트. 간식 많이 살 수 있게. 난 병원. 할머니가 쉽게 다녀오실 수 있게. 그럼 난 공원. 할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게. 자, 그럼 각자 시작해 볼까? 아! 이게 뭐야? 네이비. 아, 할머니가 이걸 보시고 어떻게 찾아? 뭐 찾으실까? 그럼, 놈. 짜잔!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기가 아이스크림 가게. 여기가 케이크 가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가게. 그 다음이... 짜잔! 맞다! 뭐야, 콩순아. 이건 지도가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가게만 그린 거잖아. 음, 그런가? 성이, 너는? 이게 뭐야? 여기는 반짝반짝 머리핀을 파는 가게라 반짝반짝 별표. 여기는 횡단보도니까 질문이. 그리고 여기는 동물병원인데, 나는 아직 동물들이 무서워서 심장이 쿵쾅쿵쾅하니까 하트 표시.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할머니 병원. 이걸로는 못 찾아. 맞아. 요, 콩순이! 어? 무슨 일이야? 새우. 할머니를 위해 동네 지도를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모르겠어. 지도? 너희 그것도 몰라? 새우는 알아? 어, 나, 나? 그럼, 알고말고. 그럼, 우리한테 가르쳐줄래? 어, 그게 말이지. 아, 그래. 일단은 집에서부터 출발해보는 건 어때? 우리 집? 그래.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잘 보이는 큰 건물들을 방향에 맞게 그리는 거지. 아, 그렇구나. 역시 새우가 최고야. 얘들아, 우리 이번엔 다같이 만들어볼까? 그래. 동네 지도를 만들자. 다 함께 만들자. 왼쪽 오른쪽 살피고 우리 같이 출발. 출발! 왼쪽으로 돌아요. 놀이터가 보여요. 이제부턴 아빠 걸음. 하나, 둘, 셋, 넷, 백번, 샌이 도착. 야호! 공원 찾았다! 반짝 건물 지나서 동물들아 안녕. 이제부턴 펭귄 걸음. 띵띵띵 쩌로로로 걸어 도착. 야호! 병원 찾았다! 방지 앞에서 빨간 신호등이 멈춰요. 이제부턴 내린 거북. 파란불에 조심조심 건너 도착. 야호! 방지 찾았다! 동네 지도를 만들자. 다 함께 만들자. 내가 만든 동네 지도. 우리 동네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우와! 우와! 이 지도 보면 다 찾을 수 있겠다. 응, 그러게. 빨리 할머니한테 보여드려야겠다. 어? 얘도! 지도, 안 돼! 얘들아, 어서 가자. 응! 그래. 어? 많이 젖었네. 어서 옷부터 갈아입자. 아이고, 이런 감기 들면 어쩌누.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할머니 보시라고 우리 동네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지도를? 짜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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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이런 젖었네. 어떡하니? 할머니 들이려고 친구들이랑 열심히 찾아서 그린 건데. 다 소용없게 돼버렸어. 아이고, 우리 콩순이 속상해서 어쩌누. 요, 콩순이.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정말 열심히 그렸는데. 내가 젖은 지도 한번 발려볼까? 응, 소용없어. 콩순아? 우리 콩순이가 많이 속상하구나. 네. 괜찮아. 다시 끓이면 되지 뭐. 그렇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려. 공원도 병원도 마트도.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아, 우선 마트까지 가는 길만 그려볼까? 마트요?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렴. 어, 그럼. 종이랑 크리파스. 음,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어머, 내 정신 좀 봐. 또 깜빡하고 케첩을 안 사왔네. 내가 가서 사오마. 네? 아휴, 됐어요. 나중에 사죠 뭐. 아니야. 갈 수 있어. 콩순이가 지도를 그려줬거든. 지도요? 그거 물에 젖었다고. 이번엔 콩순이가 특별하게 그려준 지도가 있어. 네? 지도도 생겼으니 네가 잊은 케첩도 사고, 우리 콩순이 간식도 좀 사고.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음, 자, 가볼까. 음. 쭉 가다 보면 여러 색깔의 꽃들이 가득한 꽃밭이 나와요. 꽃밭이 있어? 하하하, 이게 콩순이가 말한 꽃밭이구만. 엉뚱한 녀석 같으니라고. 여긴 또 어딜까? 여긴 거울이 옆으로 쭉. 예쁜 내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오, 진짜 거울이 쭉 있네. 자, 다음은? 아이고, 궁금해라. 여긴 또 어떤 곳일까? 어? 보복이들이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는 곳에서. 딱 거북이구만. 어? 오!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이 인사하는 곳 앞에 서면, 횡단보도가 보여요. 초록신호 1대 출발! 하하하, 탈림 인사 잘 받았구만. 자, 초록신호 1대 출발! 흠. 하하하, 음, 무사히 도착. 콩순아, 할머니 왔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안 헤매고 잘 찾으셨어요? 음, 그럼. 우리 콩순이가 지도를 얼마나 자세히 그려줬는지. 아주 쉽게 잘 찾았단다. 종아령! 음, 그럼, 그럼. 아주 재미있는 길 찾기였지. 할머니, 제가 이번엔 병원도 공원도 그려봤어요. 그래? 하하하, 우리 콩순이 덕분에 앞으로 어디든 갈 수 있겠구나. 하하하, 자, 이건 고마워서 주는 할머니 선물. 우와, 간식이다. 콩순이 덕분에 할머니가 아주 행복해요. 할머니 최고! 하하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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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강아지. 우리 콩순이 신났네. 아멘 젊은钱. 널 진짜 사실. 넓은 가슴이 likesñ